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이죠. 그동안 시장을 빠뜨렸던 요인 테이퍼링이나 금리 예상 속도에 대해서 아마도 목요일 자정 넘어가고 한 새벽 3, 4시경에 아마 파월 연준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잘 기를 보시면 좋은데 글쎄 영어로 얘기하는 바람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해석된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걸 종합하면 내년 3월이면 페이퍼링이 끝난다. 그다음에 금리 이상이 이어지는데 금리 이상 맥스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 예상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장에 더 웹파가 바뀌어서 더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아닌 것 같고 조금 경계성 외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약간 파월 연준장 입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 한도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물도 역시 거의 보압권인데 마이너스 0.1% 0.4% 이 정도 거의 약 보압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장이 기장이 끝났 때까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 끝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세한 내용은요. 아침에?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제가 또 정리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기사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큰 제목만 확인하고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타임지 아시잖아요. 타임지 보십니까? 아유 이제는 저는 안 봐요. 이제 안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정치 뭐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고요. 의외로 저는 경제진은 많이 봐요. 그럼 국내 정치도 관심 없습니까? 국내 정치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뭐 저 안티 팬들도 저도 있거든요. 저에 대한 안티 팬들이. 박 교수님은 안티 팬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대통령 직속기관 뭐 이런 데 소속된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정권과 뭐 또 이렇게 회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뭐 그냥 저는 정치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중립? 네. 중립이에요. 저는 오랜 제 지론이 특정 정치인을 제가 뭐랄까요? 선망하지 않아요. 나는 정치인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하거나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저는 그때그때 스윙합니다. 그래서 투표 날 여행 가셨다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참전권을 포기. 이건 농담이고. 하여간 아침에 제가 얘기했더니 우스갯 스토리로 얘기했지만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타임을 팀회라고 읽었던 모 진행자가 있습니다. 딱 맞추셨는데 우리 교수님 모르십니까? 몰랐었어요. 뭐 ucll을 우쿠라 대학이라고. 그렇군요.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갑자기 웃으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기억 못하시니까 하여간 타임즈의 저주라는 제목을 뽑아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올해 인물로 선장이 됐거든요. 타임즈에. 그런데 이 타임즈에 실리면 뭔가 안 좋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혜표모건 체이스가 비싸다고 경고한 주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소식인데 구글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게 내린 페널티는 무엇일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혜표모건 체이스가 제시한 2022년 최고의 인터넷 주식이 뭔지 보시면 오늘 하루가 끝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묵직한 날이기 때문에 가벼운 기사로 준비했으니까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봐도 상관없고 먹으면서 봐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이겁니다. 타임즈의 올해 인물로 선장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선장이 됐는데요. 이 기사가 정말 훌륭한 기사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지금 표지문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같은 날 도지코인에 대한 발언 때문에 이 좋은 기사가 묻혀버렸어요. 또 뭐라고 또 저 사람은. 도지코인을 가지고 워천다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류 그다음에 머그컵 벨트 버클 그다음에 미니카 모델 이런 거를 구매할 때 쓰겠다. 쓸 거라고 한번 고민해보겠다 도지코인을. 예전에 한번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차량 구매할 때 쓸까 말까 고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지코인을 가지고 이런 수많은 의류나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쓰겠다고 고민한다고 하다 보니까 또 어제 도지코인이 급등하는 모습 급등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거나 천스라가 깨진 상황이고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테슬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한 얘기로 이렇게 좋은 날 굳이 도지코인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쉬움이 드는데 하여간 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본인 아닌 도지코인이 급등을 하겠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비트코인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입을 좀 다물면 좋은데 어제 하필 이 얘기하면서 약간의 시장이 우려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127억 달라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얼마입니까 한 15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50억 달라를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팔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하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 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테슬라가 바로 보여드리면 10월 25일 날 12.66%가 급등했어요. 그의 갭으로. 그 날입니다. 그 날. 갭으로 떴습니다. 그날부터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렇네요. 물론 제가 차트 분석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날 왜 그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감이 없네요. 뭐죠 진짜 우리 주식 있으시잖아요. 주주분인데 이걸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매일 데일리로 보지는 않거든요. 어제 먹은 저녁 메뉴 생각 안 나시죠 그렇죠 저도 생각 안 납니다. 저희가 그런 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보여드린 거냐면 그 급등했던 갭을 지금 메꾸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크니카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꾼다 그러면 다시 하락이 좀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25일 날 급등했던 그 원인이 뭐였냐면 허츠한테 10만 대를 판다. 그 계약에. 맞아. 그거였어요. 약 40억 달의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뭐 나중에 갔더니 뭐 한다 안 한다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이후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 쭉 가다가 다시 데밀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덧 그 직전에 주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이게 깨질까 말까 하는 게 오늘의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 지지가 될 거를 기원해보고 그런데 지금 958달러인데 글쎄요. 오늘은 시장에 달려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급락한다고 그러면 깨질 것 같고 만약에 확 상승한다고 그러면 지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지를 하기를 다 같이 한 번 기회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원 지켜야겠죠. 그럼요. 지켜야 될 겁니다. 지킬 거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타임즈의 저주인데요. 제프 베조스가 1999년에 올해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어렸을 때네요 진짜. 그렇죠. 어렸을 때인지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딱 사진이 벌써 그렇죠. 물론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어렸을 때 적인데 실제 머리수수는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머리수수 없는 분인데 머리를 많이 심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무회 99년에 선정되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2000년도에 39.3%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거는 2010년도에 올해 인물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나스닥 지수가 1.8%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나스닥 지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만들어서 그렇네요.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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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1년은 큰 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1년 동안 빠진 거니까 대체 약세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2022년도에 이 저주가 맞는다고 그러면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이거 재미로 보시면 되지 굉장히 예민하게 받으시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런 통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타임즈에 실렸다는 건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코인 때문에 주가가 힘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엔비디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비싼 주식이 계속 고생하고 있는 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엔비디아 주식이 고생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 5일 동안 주가를 보게 되면 4일 빠지고 어제 간신히 반등했습니다. 왜 빠졌냐. 아무 악재가 없죠. 퍼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93배에서 86배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지금은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면서 비싼 주식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얻어맞았고요. 그다음 반등했죠. 얻어맞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는 마이크로스푼트가 거의 작년 9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ms가 무슨 잘못 있었냐. 아무 악재가 없습니다. 그냥 빠진 거예요. 왜 올해 많이 올라왔거든요. 51%가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제 3.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얘기 말씀드립니다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모든 비싼 주식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돌아가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ms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제의 모습이죠. 테슬라가 퍼가 313배입니다. 엔비디아가 86배. 언더하마가 74배. 아마존이 66배.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24배인데 페이스북은 24배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의 흐름들은 뭐냐면 비싼 것 같아 보면 여지여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주식을 던지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약간 경계성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퍼가 높든 간에 아니면 올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약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무래도 보유하실 종목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퍼가 낮은 종목들은 아니면 소비자 종목들은 아니면 금융주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걸 보시면서 느낄 점은 뭐냐면 적어도 다시 한 번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테크 쪽 좋지만 뭔가 조금 포트폴리 분산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오늘까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바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비싼 주식이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요. 지혜평원 체스가 경고했는데 이런 겁니다. 딱 이걸 보시면 참고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PSR 결국 주가가 현재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 거냐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smp500의 평균이 3입니다. 3. 3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20배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smp500 지수 상승을 초과하면 더 위험하다. 했는데 딱 걸러봤더니 이런 점이 걸렸습니다. 어도비. 어도비. 네.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어. 데이터독. 여기 나오는 지스케일러는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클라우드 업체고 데이터독은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입니다. 어도비는 다 아실 거고. 그런데 마침 이 기업들을 지혜평원 체스가 같이 하루 만에 전부 다 투자기를 하향시켰습니다. 어도비 매수해서 보유. 그다음에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다음에 데이터독은 보유해서 매도까지 의견을 내렸는데 똑같습니다. 61배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제조건 첫 번째 포함되죠. 그다음에 ytd 기준 보시면 현재 s&p500이 26%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31%, 55%, 91%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해서 여지없이 많이 올라왔고 이 대응을 일단 팔아라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6.6%, 7.8%, 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주가가 비싸 보이는 주식들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주가도 알아서 빠지지만 아이비까지 투쟁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 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포트의 주식들이 많이 지금 밸류가 높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스테레일포스 닷컴이라든지 서비스 나우 같은 기업들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그냥 있어도 빠지는 판에 jp4건 체이스가 경고했다는 상대에 주요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얻어비가 하루 만에 6.6% 빠진 게 자주 오시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졌고 또 지지난주에는요. 8.2%가 빠진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만약에 금리 이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성장이 크게 하는 기업들이 어려워지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얻어막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 차원에서 여러분이 큰 s&p500 매부를 갖다 놓고 한 달치 보시면 대부분 다 빠진 종목들이 퍼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맥이 잡힐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우리 제가 보기에 우리 박 교수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세배짜리 etf 이런 거 넌 간이 작아서 저희는 뭐 쫄보잖아요. 저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쉽지 않고 성당한 멘탈이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스닥 103배 네버리지가 뭐냐면 qqq 앞에 티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간 기준 15억 달러 폭발적인 매수 유입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장이 빠질 때 아니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런데 물론 한국도 많죠. 만만치 않죠. 한국도 제가 봤더니 탑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각자 이유가 있죠. 그다음에 또 아니 교수님 말씀처럼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치의 10배 보통 1.5억 달러를 매수하는 게 모습 보였고요. 최근에 많이 매수해봤자 한 500억 달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급증한 게 3배 정도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억 달러까지 매수했다가 10억 달러 커진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글쎄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너무 물론 개인이 많겠죠. 그런데 개인들이 이런 장이 빠질 때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매수도 곱하기 3배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그 야수의 심장은 미국인 한국인과 똑같은 게 아닌가. 국장이나. 그렇죠. 그래서 뭐 다행이죠. 그래도 뭐 거꾸로 3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하는 3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늘 만약에 파월 연중의장이 거의 시나리오대로 얘기를 하고 장이 급등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게 나겠지만 이게 3배로 움직일 때는요. 가슴이 막 진짜 깊다 깊다. 심장이 넘치고 이럽니다. 그럼요. 그래서 쉽지 않은 선택한 건데 결과는 추위해 보지도록 하겠습니다. 2조 달러 정도 2조 원입니다. 원활 측에 2조 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2조 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파월 연중의장 입을 좀 주시하지 않을까 싶으니 그러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거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구글이 이게 내부의 문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회사가 자체에 박힌 게 아니고 유출돼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한테 첫 번째 1월 18일까지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은 30일 동안 유급 관류 갑니다. 유급 휴강 하는데 관리하는 거예요. 왜 너 안 맞고 있니 말할 생각이 전도 없는 거니 이렇게 약간 달래는 거죠. 강조하는 거고 권고하는 건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거부하게 되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무급 휴가 이후에 해고시켰다는 게 딱 문서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도 아니고 구글이라는 큰 기업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순다피 차이가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거의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손을 들어준 격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 연방법원의 결정은 보이냐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걸로 해서 지금 결정나 있어요. 보류하자 이걸 행정명령을. 그런데 원래 구글은 행정명령을 강요한다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구글이 이에 따라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해결을 못해서 제가 정례적으로 강의 가는 곳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중앙공무원 연수원 이 두 군데를 가거든요. 관료들을 공부하는 그런 데를 가는데 pbl이라고 해서 저 숙제를 한번 내줘봤어요. 당신이 그 관료로서 당국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입장 바꾼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의무조로 다 맞추는 저런 강제성을 더 줄 건지 그래서 토론을 하고 했거든요. 진짜 논간이 아니라 반반이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래도 강제성을 두는 쪽으로 손을 드시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이중주권이라고 해서 연방에도 주권이 있고 지자체도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정한 걸 무조건 따라라. 이건 일단 아니다라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부하는 분 중에 어떤 지병이 있다든지 만성질환이 있어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강하면 맞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글 이렇게 전체 무조건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회고까지 하기는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강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내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글이 맞다 아직 논평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여러 가지 반항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백인 회사에 백인이 직원 100명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명령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 오미콘이 확산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구글이 이런 걸 밝혔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백신 얘기하면 또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상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어쨌거나 저희는 저나 교수님은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맞았죠. 맞으면 못 나오고 안 맞으면 못 나오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전반적으로 다 강제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미콘이 어디서 생기는 병인지 혹시 아시죠 어디서 생긴 남아공 가우텅 이란 지역에서 생겼는데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단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우텅에서 발표한 왼쪽은 뭐냐면요 음압병동에 입원한 환자 수를 보이는 거고 오른쪽은 더 치명적이죠. 산소 마스크를 끼는 분을 얘기한 건데 보신 것처럼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 기존의 델타에 대한 음압병동에 입원한 분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13%가 델타로 입원한 신분이에요. 음압병동에 약간 중증에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하늘색이 뭐냐면 오미콘 환자입니다. 오미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지금 점점 감소하는 그런 모습 처음에는 확 들어왔다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걸 또 보여주는 거냐면 역시 가우텅의 데이터를 본다고 그러면 진짜 오미콘이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중증의 위험도는 적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산소 마스크를 낄 정도까지 어려우신 분인데 현재 산소 마스크를 낀 분의 7%가 델타 확진자인데 보신 것처럼 오미콘은 2.5%까지 점점 빠지고 있다. 해서 지금 6개월 동안의 데이터거든요. 비교한 건데 어쨌거나 6개월 동안 델타는 있었지만 오미콘은 아직 6개월 안 됐지만 지금 어쨌거나 지금 초기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역시 확산세는 빠르지만 약간의 위험성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조금 더 지내야지 데이터가 확진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우텅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것도 있지만 반면에 뉴욕은요. 뉴욕은 지금 급증하는 그런 모습 뉴욕의 상황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의 모습인데요. 한 10월 9월 말 10월 초에만 해도 20명이었어요. 10만 명당 확진자가 그런데 지금은 43명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오미크론 때문인지 실내에 들어오신 분이 많다. 겨울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급증한 건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만약에 뉴욕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오미크론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다시 한번 흉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프니까 예의 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2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해서 지금 한국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저 지금 더 잔금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도 죽지 않습니까?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의 모습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JP홍원체스가 탑 인터넷 스탁을 오늘 발표했거든요. 내년도에 잘 갈 만한 인터넷 주식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은데 뭐 조그만 기업이 아니고 아이비가 큰 아이비니까 첫 번째 종목 아마존 조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마존 첫 번 추천했고요. 그 다음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죠. 넷플릭스 우버 스포티파이 트위터를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잠깐 반대에서 던집니다.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트위터는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애플 하에서는 뭔가 개인정보 차단 때문에 원활한 광고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실작도 봤지만 밝혔습니다. 이미.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거를 크게 치명적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개인정보를 하는데 물어보고 동의해야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추천할 만큼의 그게 될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스포티파이는 물론 음원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는 음원은요. 제가 볼 때는 애플 뮤직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또 많은 경쟁이 있다 보니까 굳이 할까. 그다음에 혹시 유튜브로 음악 들으십니까? 교수님? 저 가끔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음악 들으시는 것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듣고 있으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스포티파이를 돈을 내고 이용할 만한 그런 동의는 있을까 저는 해서 이 세 가지 기업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의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재미없고 그런데 좀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아마존은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입적으로 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버 또한 만약에 리오픈이 되게 되면 어쨌거나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혹시 이용하셨죠. 미국 가셔가고 그럼요. 이용하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여기까지는 동의한다는 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 여러분들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 주식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론 물어보는 질문자에 아홉 분은 알리바바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죠. 언제 가냐 급등하냐 반등하냐 물어보시는 건데 솔직히 모르죠 저는 이건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저 이거랑은 보여드리고 싶어요. 신동반 교육그룹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옛날에 유명했죠. 뉘오리엔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달러에서 진짜 단기간에 10분이 울터막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5개월째 바닥에서 벅벅 기고 있습니다. 네. 변화가 없네요. 네.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중국이 만약에 규제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규제가 약해지면 반등하겠죠. 지금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첫째가 아니라 사기업 업체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등의 기미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렇지만 변수가 뭐냐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아작날 수 있습니다.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규제가 언제 어떤 강도로 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규제가 너무 강해서 하루아침에 10분을 통한다고 그러면 투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어떤 얘기 결론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분이 나오셔서 중국에 대한 매크로 부분도 얘기하고 경제 전망도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딱 들어가서 이런 제2의 에듀가 나오거나 제3의 에듀가 나오면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에듀 그러니까 신동반 교육 그룹에 대한 만약에 반등세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규제가 완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개월째 답답한 분을 본다고 그러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것도 동의하다 보니까 알리바바 역시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저는 이런 뭐 TAL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신동반 교육구 이런 것들이 반등의 모멘턴이 나와준다 그러면 규제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는 좀 중국 개발에 대한 가짐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빠른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신동반 상패되는 거 아니 이러다가 상패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 그냥 그냥 규제 강하면서 강제로 상패시키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장담 못하죠 안 한 달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최근에 어떤 뭐 주가 싼 걸 좋아하시는 되게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가 높거나 이런 거 피하시면서 떨어진 걸 좋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떨어진 걸 찾다 보면 딱 세 가지에 걸리거든요 신규 상장 정보 그다음에 스펙 정보 그다음에 딱 중국 기업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지만 중국 기업은 다른 좀 분류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중국에 얘기했던 수많은 훌륭한 분들의 얘기를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에듀 갖고 오시면 꽤 많거든요 국내에 많은데 손돌타 시간 없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빠졌죠 거의 한 2월 달부터 급당하는 바람에 손질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물려있는 게 많으신데 조금 더 이런 규제가 풀릴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을 볼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분은 소폭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과 강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해 드리고요 어쨌거나 오늘의 멘트는 제롬8연준의 입인데 아까 나왔던 대로 나온다 그러면 차가 올라가겠지만 또 더 더 매파져 바뀌어가지고 어떤 테이퍼는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이상을 더 지속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면 자기 빠지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간단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런 거였죠 최근에 포드하고 GM이 약세였거든요 그 약세의 원인이 뭐냐면 토요타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많이 한다고요 35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반도체 칩 부족에서 상당히 좀 완화가 된다는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라서 지금 토요타가 칩 부족에서 약간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반대에 있는 기업들 GM과 포드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이게 이제 비르라는 바이오 기업인데 이 비르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나와집니다 지금 오미코론 관련해서 그래서 주가 오늘 글락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더 이상 이 오미코론 관련한 약이 개발되지 않으면 가장 효능이 있는 게 바로 이 약인 것 같아요 글락 스미스 클라인과 비르가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게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좀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라일리도 역시 똑같이 코로나 치료를 만들고 있는데 치료제 오늘 기사가 아니고 오늘 기사는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신규 약에 대해서 20가지 약이 새로 개발 중이라는 거 하면서 일단은 뭐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은 다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면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 주가 약간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됐습니다 4.7%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그다음에 집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 주로 뭐 연영이 없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나왔던 그 의견은 뭐냐면 바클레이즈 의견인데요 중립에서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매도까지 이걸 내린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워낙 펀드메틸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헤드윈 그러니까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끝나게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오히려 배달시킨 사람들이 굳이 집에서 시켜먹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의견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스플레그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국으로 치게 되면 저겁니다 저기 뭐죠 용인자연동원 그래요 용인자연동원이 예전의 에버랜드 에버랜드에 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타십니까 뭐라고 하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인데 이름이 뭐였죠 롤러코스터요 저는 토하는데 그런 건데 그런 걸 하는 태현파크 공원이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잘 되겠죠 왜냐하면 밖에 나갈 거니까 해서 오늘 골드박사스가 중립에서 바위까지 올리는 의견이 보이면서 주가가 소폭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PS가 오늘 탑픽으로 제시했는데요 지금 UBS가 UBS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거 같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탑픽으로 제시한 것은 늘 얘기합니다만 배달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특히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걸 얘기하면서 제시했는데 약 1.1%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UBS는 UPS는 좋게 얘기했지만 페레스는 좀 떨어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의 상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블루밍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모 회사입니다 아 그 모 회사군요 그래서 이게 오늘 조금 투자금이 올라가 제프리에서 투자금이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아웃백 스테이크 가시지 않습니까 가끔 가겠죠 가끔 가죠 여러 가지 시키면 제가 한번 치즈 막 묻혀있는 감자 시켜보고 스테이크 시켰더니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대략 한 만 칼로리 될 것 같은데 없진 않아요 엄청 칼로리가 막 진짜 과연하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제 입맛은 약간 느끼한 게 많은 그런 스테이크하우스인데 어쨌거나 그 회사에 관련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맨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냥 우중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우중충한 것보다는 약간의 약간 그 녹색이 좀 많아 보이는데 하여간 뭐 지금 보악거 움직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특별한 동목이 안 보이죠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일리가 아까 20개 정도의 파이프라를 새로 제시하면서 오늘 녹색불을 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피에스가 오늘 투자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진한 녹색을 보여주고 있고 화이저 오늘도 올라갑니다 화이저는 뭐 백신도 있고 치료적까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금융 관련 기업도 올라가는 그런 금리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ms도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녹색불을 키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도 뭐 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홈디포 로스가 약간 좀 불근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관련한 투자금이 변한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능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연준의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됩니다 저도 내일 아침 일찍 일정이 하나 있어서 아마 라이브로 바로 우리 부사장님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은 오전에 일찍 지방을 좀 가야 되는 들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마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장 부사장님의 아침 방송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조만간 조만간 이제 양자태계를 하려고 아유 그러면 고민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삶 아마 우리 증권계에 자신만의 혜자를 쫙 만들어 놓으신 분 장본부장님 말고 누가 있을까요 이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비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